이 정도면 충분하잖아. 아니 근데 진용진 님 나왔는데 재밌는 토크를 뽑아야지. 언니 님이 아무것도 안 해. 이 자체가 재밌다니까. 아니 근데 용진이 형 이 형도 착하다. 이거 왜 찍을지? 이 자체가 재밌는 거야. 재미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. 니네가 뭘 알아. 이 형이 같은 놈이 얘기하면 재밌는 거 아니죠? 피키백이죠. 아니 이 새끼는 존나 웃긴 소품들이네. 진짜 감사합니다. 계속 그랬으니까 웃기. 아 그리고 이 새끼는 무슨 선비를 위해서 노려보고 있어? 그러고 그냥 앉아계시니까. 노려본 줄 알았어요. 혼자 왕처럼 앉아있으려면 뭘 말해. 맨날 논망이 왜 이렇게 때려봐. 아니 때려본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. 맨날 만나기만 하면 지랄 지랄하고. 지랄 지랄하고.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? 맨날 만나면 이게 뭐예요? 선비를 왜 안 봐요? 플레이어스 맨날 이러고. 어? 아 존나 웃긴 새끼들이야 진짜. 맨날 놀아보고 있어. 니가 앉아서 한 번 봐봐. 아니 왜 무릎을 걸어. 잠깐만요. 왜 이래요? 제대로 봐. 어? 저희 봐서 더러워요. 아 뭐하세요? 야. 왜 무릎을 걸어. 아니 여길 보게 해야 되네요. 아 됐어. 아니 허리 안 좋아서. 허리 안 좋아서. 나 항상. 니 둘을 좋은 수비를 생각을 했어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영상이 안 돼요. 영상이 안 돼요. 아빠의 팀에 해 봐. 재밌어요. 아 뭐야 이 사람 갑자기. 내가. 그 무슨 코스테이야. 야 화장실 기분 뭐야? 아이씨. 아 잠시만. 고은이 형이야. 너무 멋있어. 야 이씨. 야 나는 이거 준비하고 있고. 니네는 먼저 밥 먹을라고. 비빌고 이러고 있어? 이건 너 먹는 거 아니니? 어? 아니 최소한 세트랑 같이 하고.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? 아 됐어. 왜 잊어서 하려고 그래? 집에서 가면 놀라고 그랬어요. 같이 먹으려고 하려고. 지네 주둥이면 주둥이. 니네 백돼지면 백돼지야? 너무 화내 진짜. 지네가 먼저 준비고. 아이씨. 옛날 싸움이 화내는 거 아니야? 진짜. 에이 잠깐만. 그러면 제 걸 비벼주고 있네요? 없어. 근데 일단 니데만 상관없어. 현대 상관 쓸 거 하네요. 저희만 생각해 주는 거 같아. 옛날부터 그랬어 니넨은. 말가 있는 건 다른데요. 준석 있어. 기다려. 어디다 준석이야. 너 준석이나 읍. 아니 뭐야. 아니 왜 나 뭐 지네 마이. 그래서. 남순아. 응. 한번 먹을게요 이거. 먼저 먹어. 젓가락 이렇게 되는데. 하나 사가 될 수도 있어. 아이씨. 음. 빨리 갔다 올게. 아니요. 아니요. 어디갔어요? 아이씨. 형. 형 커피 커피도. 커피도 사와. 아니. 내가 니네 나이때는 말이야. 이렇게 열심히 산 것도 맞는데. 좀 더 목표를 향해 당겨봐야 된다니까. 물론 니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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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가 얘기했는데. 잡을 쳐자니 이거. 이유도 못 자니? 아우 아우. 형 얘가 좀 졸려요. 졸려서 자. 다시 얘기할게. 우선 내가 스물 여덟 스물 아홉 때 그때 한참. 스물 여덟 스물 아홉 때 그때 코미디를 한창 내가 모든 걸 올인했을 때. 그때 쯤이면 너네였으면. 야. 이 새끼를 선대가 말했네. 너 자동 말이야. 야 내가 씨발 니네 때. 현대가 얘기하면 맨날 노트에 받아줬고. 녹음하면서. 아크니카삼 맨크니카삼 맨크니카삼 맨. 이해했단 말이야. 근데 지금 니네 뭐 구독자분 안 타고 났지? 이러는 거야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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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말이야. 상대 문자하고 작가 sew.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. 네. 니네 그건 안 돼. 그리고 니네 말이야. 앞으로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가면. 이렇게 해. 진짜 안 돼. 저를 너무 배를 해주고 있잖아. 왜 이렇게 했을까. 누론이 왜 이렇게. 아이씨. 아이씨. 가자 냈겠다. 슈퍼가는데 저를 왜 넣고 가요. 아 그냥 다 같이 줘. 그래를 하러 가잖아요. 같이 가면 되지 뭐. 이 새끼 봐라 이거 야 너 지금 뭐했는지 봐봐 걷고 있잖아요 지금 니가 내 그림자 밟고 있잖아 이 새끼야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 야 내가 너 키워준 거 생각 안 나? 돈 없이 채워주고 키워주고 맹겨주고 이 새끼야 이게 구독자님 생각해봐 선배 그림자 밟고 다니네? 아니 부모님이 키워주신 거지 왜 그래? 어느 새끼야 이거 진짜 이거 모르장머리 없는 새끼 이거 그 이상한 걸로 뭐라고 하지? 선배 그림자로 밟고? 아 진짜 뭐야 뭐야 선배 그림자로 밟고 다니냐 이 새끼가 야 너무 편한데요? 뭐 하는 거야 이게? 너무 편하네요 요즘 세상 거꾸로 돌고 있어 아니 이게 너무 거꾸로인 거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?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는 선배 맨날 구독자 없다고 무신하고 어휴 편하다 어휴 편하다 어휴 편하다 어휴 편하다 한 바퀴 돕시다 동네 얘네네 하나는 왜 이런 거 안 하고 메이플하고 있냐 아니 형이 가야 하지 내 핑계대로 메이플하고 싶어 사는 거 같은데 아이고 귀찮게 왜 이렇게 가요 간다 간다 안녕하세요 간다고 가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 똑바로 해 하필 때처럼 배끼라 야 뭐 있어? 아직 이렇게 했어? 아휴 아휴 선배님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네 나 간다 네 간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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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이 왜 이렇게 명사한 거야 나도 인사하는 거야 더는 오래 이것을 보게 수비는 것처럼 간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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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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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봐 아니 뭐야 진짜 귀여워 망해라 뭘 망하라 뭘 망하라 아휴 영상 실컷 찍어놓고 나가라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잇 네 에르다트 스펙토랑 같은 거 나오겠지? 아 게임이 맞죠? 보라스라는 건 없잖아 너네마 아우 죽어 야 왜 안 갔어요 뭐야 모다 주웠다 뭐야 모다 주웠다 아휴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주워 사옵더네 오는 거 주웠어요? 지금에서 주웠어 아휴 선배님 아휴 선배님 아휴 선배님 와 뭐야 뭐하는 거니야 나도 줘 뭐하는 거니야 와 좋습니다 와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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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서가 동현아 그리고 현서가 어느덧 너희들이 이렇게 컸구나 너희들이 입대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저녁을 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나 멋진 친구들이 되었구나 시간이 지나 너희들의 꿈을 이뤘다는 게 너무 뿌듯하단다 흠흠 우리들이 돈이 없던 시절 너희들을 먹여 살렸던 게 후회가 되지 않고 난 정말 뿌듯하단다 앞으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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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처럼 항상 멋지고 항상 좋은 영향력을 주는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현서가 그리고 민서가 동현아 지금처럼 항상 멋진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 흐흐흐 도물성 화이팅